연세가 그러면은 아 아까 맞다 서열 얘기를 했었는데 연세 혹시 죄송하지만 아버님이 41년생 아버님이 41년생 내가 48년생 우리 아버지가 54년생 우리 아버지도 54년생 우리 아버지도 54년생 어 진짜? 사인공평 하십니다 사인공평 하십니다 사인공평 하십니다 동갑 친구를 만나서 참 좋겠습니다 생신은? 음력으로 6월 3일 양력으로는 7월 3일 0703 나는 0701 나는 0701 아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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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걸 따지시는구나 우리는 음력씨 이런거 복잡해요 바로 향이 바로 이렇게 바로 민증으로 가는거에요 민증으로 가는거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보시고 아 지금 말해가지고 지금 애들끼리 뭐하는거에요? 애들끼리 뭐하는거야? 이러면서 흔행님하고 장은행님은 뭐시지 흔행님하고 장은행님 이전에 TV 나오셨을때 뵀는데 아주 연세에 비해서는 젊습니다 네 젊습니다 술 담배를 잘 안하니까 아 안하시군요 돈 들어가는건 하나도 안하니까 제가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웬만한 사람들 술을 평생 먹을 술을 구사람 몫을 먹었습니다 구사람 몫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비즈니스 할 때는 술이 꼭 옆에 있었어요 술을 안 먹으면 일이 안돼 자랑이네 지금 어떠세요 아버님? 나이 50에 사형선고받고 술 딱 끊었어요 아 술 안드세요? 담배를 끊고 아 술 안드세요? 담배를 끊고 그때 얘를 만났어요 그래서 50세까지는 술 담배 51세부터는 비타민C 아 죄송한데 목적이 물으신거에요 직원은 아 아 아 아 아